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 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지수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슈 준비하셨나요? 네, 간호사들의 업무와 역할을 규정하는 법안이 논란입니다. 실제로 이 법을 놓고 간호사, 그리고 의사, 간호, 조무사들의 찬성과 반대 목소리가 서로 엇갈리고 있는데요. 코로나19가 여전한 상황에서 의료 현장이 흔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법안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지 이슈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요즘 의사, 간호사들이 대규모로 거리에 나와서 시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과 관련된 문제 때문인 거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말부터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간호사와 간호대생 5천 명이 모여서 간호법 통과를 외쳤고, 그런데 얼마 뒤에는 7천 명 가까이가 거리로 나서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이 간호법 절대 반대 이렇게 외쳤습니다. 의료계가 간호사법 때문에 둘로 쪼개진 거죠. 간호법이 대체 뭐길래 이렇게 의사와 간호사가 둘로 쪼개져서 거리에서 시위까지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일단은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의 범위를 정확히 정하고 근무 환경 등 처우를 개선한다. 이런 법입니다. 간호사 단체인 대한간호협회가 1977년부터 만들어달라고 요구를 해온 사안이기도 합니다. 의료법에 간호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한데, 그동안 간호사들의 불만이 높았습니다. 의료법에 간호사에 관한 내용만으로는 부족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 간호사들이 불만을 가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네, 사실은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는 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간호사도 전문적인 지식과 자극을 갖춘 의료인인데, 그동안 의료법에서는 간호사를, 의사를 보조하는 사람 이렇게 정해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지금 의료법에는 간호사가 환자의 요구에 따른 간호,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이렇게 업무를 정했다고 해서 어떤 한정이 너무 지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도 사실 간호사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보조 혹은 한정적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여기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요즘에 간호사가 간호, 보조 이런 업무 외에도 복지나 요양시설 등에서 간호의 돌봄 서비스, 이런 제공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의료법에는 이와 관련한 내용이 없는 상태이고, 간호사가 활약하는 분야가 넓어졌는데, 그 내용을 새롭게 법에 담아야 한다, 이런 주장이 있는 것이죠. 또 이제 처우 개선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간호사 한 명이 맞는 환자가 너무 많고, 보수도 상대적으로 적어서 이 처우를 개선하려면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게 간호사들의 주장입니다. 네, 이런 처우 문제 때문에 실제로 현장을 떠나는 간호사분들도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이제 젊은 간호사가 10명 가운데 4명은 이를 관둔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는데요. 간호 면허 소지자는 46만 명가량인데, 실제 활동하는 간호사 숫자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겁니다. 높은 업무 강도와 열악한 근무 환경 때문에 평균 근속 기간이 7년 5개월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간호사들의 입장은 잘 알겠고, 그러면 의사들은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의사들은 왜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의사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어떤 권한이 상대적으로 축소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 법의 첫 조항에 보면 1조의 목적에서 간호 혜택을 받는 장소에 지역사회가 명시되어 있다는 점도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현재 치료 행위는 병원에서만 가능한데, 저 법의 취지에 따른다면 간호사들은 지역사회 방문 간호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의사들은 간호사의 의료 범위가 넓어지고, 의료 서비스의 질이 그래서 하락이 될 것이다, 국민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간호조무사들도 반대하고 나섰다고 앞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어찌 보면 하는 일이 비슷하다 보니까 오히려 찬성할 것 같은데, 왜 반대를 하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일반인들의 시각에서 보자면 쉽게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동네 노인 요양시설 같은 곳에서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지금은 국내 장기 요양기관 2만 5천 개 중 대부분이 간호사를 뽑지 않아도 되는데요. 그래서 월급을 좀 덜 줄 수 있는 간호조무사나 요양보호사를 채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간호법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등은 간호사의 지도를 받게 돼 있어서 동네 노인 요양시설이라도 간호사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기존의 간호조무사가 하는 일과 겹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조무사 인력을 줄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이렇다 보니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 직군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 간호사 구하기 어려워 상당수 요양기관이 문을 닫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법안이 완전히 통과되지 않았고 시행도 아직 되지 않은 그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찬성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이견이 좀 좁혀질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일단은 국회에서 간호법이 만들어지는 동안은 계속 충돌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은 이 법이 따로 만들어지는 걸 막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파업까지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에 맞서서 간호사 단체에는 법을 만드는 과정이 더 늦어지면 역시 집단 행동에 나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사법 처음 만들어질 때도 굉장히 많은 충돌이 있었는데 이것도 약간 이런 시행착오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른 나라의 사례를 좀 접목을 해보면서 우리나라도 도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나라 사례는 좀 어떤가요? 외국 같은 경우 특히 미국에서는 일찍부터 간호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간호사의 독자적인 의료기관 개설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독일과 캐나다, 영국 등도 간호사를 별도 법률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간호사는 의료기관 개설을 포함한 어떤 단독 의료 행위는 할 수가 없고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 만큼 우리 의료계 안에서 해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인데 당분간은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한컷 이슈도 보겠습니다. 오늘 한컷 이슈는 어떤 내용이죠? 네, 오늘은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대기업 4곳이 대규모 투자를 한다. 이런 계획을 내놨는데요. 그 규모가 거의 국가의 한 해 예산과도 맞먹는 600조 원 수준입니다. 그러니까요. 600조라고 하니까 정말 스케일이 남다르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규모로 투자가 이뤄진다는 건 그만큼 또 일자리도 늘어난다는 의미일 것 같고 이래저래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인데 실제 투자 계획은 어떻습니까?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와 바이오, IT 등을 중심으로 5년간 450조 원을 투자하고 이 가운데 360조 원은 국내에 투입한다. 이런 계획을 내놨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역량을 대폭 키우고 바이오 산업과 IT 분야의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는 계획인데 5년간 8만 명을 신규로 채용을 하고 국내 5대 그룹 중에 삼성전자는 유일하게 신입성 공채 제도가 남아있거든요. 이것도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삼성 말고도 현대차에서도 대규모 투자 계획 내놨잖아요. 현대차 계획은 어떤 내용이죠? 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를 포함해서 2025년까지 국내에 63조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인데요. 이 3사가 전동화와 친환경 사업 고도화에 16조 원, 자율주행 등 신기술 개발에 8조 원을 들여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기에 또 롯데그룹도 앞으로 5년간 37조 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해 시장 진입을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 바이오, 모빌리티 분야에 역시 힘쓸 예정입니다. 하나그룹도 5년간 37조 6천억 원을 에너지, 우주, 항공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2만 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떤 직업, 어떤 직종이 됐든 불합리한 차원은 고쳐지는 게 옳은 일입니다. 다만 각 직업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남은 절차 동안 어떤 방향으로 뜻을 모으고 합의할지 깊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도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